네 저희 여기는 벤쿠버, 캐나다 벤쿠버에 와서 지금 이제 밥을 먹었고요 저희는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찍을 것도 엄청 많고 멤버들도 많고 찍어볼래 이거? 맛있게 드세요 치즈아 맛있다 여기 조식 그래도 맛있는 편이다 나도 11시 반에 바로 잠들었어요 혼하다가 갑자기 확 온 거야 근데 계속 설잠처럼 자긴 했어 아까 3시쯤 깨고 1시간씩 계속 깨긴 했어 또 한국으로 보면 9시 10시거든 지금 깨자마자 시간 보고 바로 잤어 어제 형 한 마리를 바로 잤어 바로 3시부터 계속 눈 감고 있어 그냥 6시까지 또 안 자면 오늘 하루가 또 너무 피곤하거든 그치 6시 7시까지 안 자 그래도 오늘 한 6시간은 자서 이게 얼마나 갈까 소 딜레시아 어 딜레시아 여기 빵이 맛있어 보여 음 음 음 음 음 음 그치 나의 깝쥬어는 맛있지? 라면 안먹고 내려갔으면 괜찮았을 겠다 응 고기는 또 그런 베이컨 좋아하잖아, 엄청 딱딱한 거. 맛있어. 근데 또 엄청 딱딱한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왜? 딱딱하면서 그 부재라는 게. 그게 이거야. 네, 이곳은 디노의 방입니다. 디노의 방을 낱낱이 펼쳐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운동을 갈 거고요. 디노가 지금 운동을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아, 방전형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는 뭐 그리고 조금 TMI로 말씀드리자면 침대가 두 개잖아요, 이걸 인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용하죠? 이쪽 침대는 낮잠용이에요. 아, 낮잠용. 평소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이게 진짜 자는 침대예요. 왜 여기가 낮잠용이고 저희가 자는 용이죠? 왜냐면 여기는 씻고만 눕고요. 씻기 전에는 이 침대에서만 눕습니다. 그건 또 괜찮네. 네, 저도 나름 저만의 약간 루틴이 좀 있으시네요. 일단 뭐 씻기 귀찮을 때는 여기 누우신다는 거고, 이제 씻고 나서는 저기 깨끗한 침대로. 맞아요. 어쩐지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운동하러! 고고고! 진호는 또 이제 운동을 정말 맛있게 하기 때문에 한 때마다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어, 그거 도겸이 형인데? 도겸이 형이 이렇게 하다가 나는 맛없어라 하죠. 세 개 하다가 세 개 하면 맛있잖아. 근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근데 어우, 맛없어. 어우, 맛없어. 아우, 편식할 거야. 헬스장 앞에 다 와가는데 들어가서 또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일단 이제 그 다음 편집에는 저 이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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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아우, 맛없어. 어우, 아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 고고고! 네, 헬스장에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이! 네 굉장히 민망합니다.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저희도 있어서 다른 분들도 있어서 너무 시끄럽지 않고 자 이거는 이렇게 두고 제가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굳이 여기 앞에서 하는 거 뒤로 여기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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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진짜 대로 네 준비는 엉덩이 왔습니다. 라임 보이십니까? 막내의 근육 하아 이런 캐럿들이 반할 수밖에 없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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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줘? 괜찮아요? 와아 하아 아 근데 좀 부끄럽다 네? 운동 운동을 잘하 잘하... 잘하질 않는데 이렇게 어 이 각도가 좀 괜찮아 아 여기 누워서 이렇게 오볼까요? 어 옆으로 돌릴까 이거? 아 그래 그래 이렇게 얼굴 머리 이렇게 그래 누워봐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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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디노 찍은 거 너무 맘에 들게 나온 것 같아 어우 진짜 잘 나왔어 나 찍은 거네? 형도 잘 나왔어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저기가 또 엄청 유명한 젤라떡집이 있대 오 젤라떡이 나와 어 그래서 거기가 줄을 진짜 또 막 한 30분씩 서서 먹더라고 거기 가서 젤라떡 먹고 하나씩 사서 들고 가가지고 하나씩 사서 들고 가가지고 오 좋아 진짜 고민하는 정환이 이걸 먹어볼까? 저도 연예인이다 이렇게 저희는 인스타 사진을 찍곤 합니다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맛있다 나 이거 처음 먹어봐가지고 뭐 이거랑 같이? 네 내가 딱 한 2개씩 먹는 놈이구나 이거 음 음 여기 진짜 맛이 풍미가 음 진짜 좋다 야 고급이긴 하다 형 디노가 아주 풍미까지 이제 느끼면서 그냥 이거 먹어 내가 새우 하나 먹어볼게 왜이래? 상두상두 새우 먹고 싶어서 너 준 거 같아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알지 알지 그냥 이거 먹어 내가 새우 하나 더 먹을게 근데 새우가 많네 우리 많이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여행하면 세계여행처럼 들어가면 뭐 여유롭게 진짜 한 달만 있으면 난 너무 좋을 거야 한 달만 한 달마다 나랑 함께 다니는 것도 다행이야 아니지 형은 이제 따라 각자 따라가는 거 같다가 이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거세요? 왜요? 어 그것도 약간 낭만 있지 않아? 근데 난 혼자 여행하는 거야 나 혼자 여행하는 거야 나 혼자 여행하는 거야 누구랑 말 못해? 아 처음부터 같이 가는 거야? 너랑 짠 디노 원하면 같이 가고 디노 원하면 같이 가고 디노 원하면 같이 가고 아니 왜냐면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응 나는 뭘 안 그래 너는 너는 나 영어 못 해가지고 그 그 속육사가 나야 뭐 그 속육사가 나야 뭐 That's okay So We have a scallop from a kaido Yeah Thai oil and sweet onion sauce Oh sweet onion sauce Thank you Thank you 아 관자에다가 sweet onion sauce을 올렸네 먹어보자 이건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야 맞아? 근데 난 젓가락으로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만 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이게 짠! 관자에 sweet onion sauce를 올린 음식이랍니다 냄새 너무 좋다 여기가 항상 음식이 4개씩 나오네 그럼 이거는 한번 먹어볼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이스 관자가 이렇게 부드럽나? 너무 맛있다 이 소스가 되게 약간 단짠단짠인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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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급이 아니야 뭔지 알지? 단짠단짠이라고 표하기에는 너무 아주당 너무 하이 레벨 뭔지 알지? 팬들 너무 궁금해 하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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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물어볼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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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번 요청해 보는 거지 뭐 저것도 심심할 거야 내가 혼자서 농구하는 마음을 알거든 나 혼자 농구하는 마음이 너무 승무원이 벤쿠버 뭐 왔으니까 한 번 네가 물어볼까 내가? 승무원이 한 번 물어볼까 뭐라고? 이렇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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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데? 확인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서팀 한 번 해봐 1.2.3. 2.3. 와우. 3.4. 3.4. 4.4. 4.4. 5.4. 5.4. 5.4. 5.4. 5.4. 5.4. 여러분은 여기 즐거운 경험을 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때 여러분은? 이때 형도 할까? 어렸는데? 특이야. 근데 아까, 확실히 아까지 내가 얘기했어. 워업이 제대로 안 돼? 나 홀이었고 형은 홀스였고. 너 홀스였어 그래도. E까지는 없었어. 아 맞네. 형이 홀스였을 때 하나 홀이었어. 아 알겠어. 초반에 사이덴에서 절대 한 번 끝났어. 그거 하나 운 좋게 들어가서. 운 좋게? 1.2 한번 하자. 1.2 한번 넣어봐. 일단. 원래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공 하나로 모든 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1.2 안 들어가져. 이게 건강하게 말을 타이밍하면서. 형 1.2 한번 해보자 진짜. 일단 슛 좀. 아 그만해. 어차피 슛 해도. 이렇게. 이렇게 방해하면. 빨리.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오케이. 슈퍼바. 슈퍼바. 먼저 프리드로에서 자기투 먼저 논 사람이 공 가져가는 거. 몇 점 가기? 오늘 그. 슈퍼바. 슈퍼바. 3점 좀 2점으로 칠 거야? 당연하죠. 오케이. 같이 못 공격할 거니까. 아이씨. 아 나 애어버리다. 어. 형 립만. 링만 맞춰서 해볼게요. 난 공격권 먼저 넘기서 드리는 스타일이어서. 아니 그러기엔 슈퍼를 너무 못했어. 슈퍼바. 슈퍼바. 슈퍼바 라인에서. 네. 여보. 하는 사진이. 절대 농구는 슈퍼만이 아니라고 내가 보이시고. 야 언제 할 거야. 등. 녹는 걸로 가? 아. 아 먼저 녹는 사람이. 응. 대단해. 어. 대단해 봐. 대단해. 아이고. 어. 야 뭐하냐. 왜 이래? 막건선 왜 스피스로. 아니 그런 건 말하지 말겠어. 아이고. 괜히 맨치해. 아 있어. 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아 공 먼저 가져와. 오케이. 플레이. 아예.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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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썼네. 나이스. 너이스. 나이스. 아. 워-어-어. 뭔 재워. 오빠로 올벨 오빠로 올벨 와우 이제야 못은 끝났어 아 와 4-0 4-0! 4-0! 4-1! 4-1! 5-0! 잘 봤어! 뭔 소리야! 왜 저래! 끝이다! 오늘 제가 캐나다에서 졌지만 LA나 미주도시에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원래 오늘 팀으로 하려고 지금 조명 다 안 가르셨을 수도 있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져서 기분이 안 좋아요 저거 오늘 진짜 근데 농구공 딱 하나로 진짜 빌려주셔서 맞아요 브랜든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5로 졌는데요 원래는 10장 가격이었거든요 10장으로 하려는데 진짜 형 슈트 오 뭐야 소슈아 내가 오픈 찬스 들어오자고 1 3 2 1 나를 쌓기도 하는데 나 싣음 카드 야 아유 승관아 멋있게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따으래! 처음인 것처럼 처음인 것처럼 타고 나중에 쿠키로부터 따는 것도 아는 거지 5, 4, 3, 2, 4 예에에에에에에에! 이거라! 처음인 거 같아 아 이거 한 번 써주세요 난 하이브의 아티스트였어 본업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또 승관이 농구 프로그램 나가면 더 늘지 않을까? 나가면? 배드민턴처럼? 너와 나의 2차전 이제 세계의 라이벌 라네즈는 이제 라아이벌즈로 라이벌 내가 가만 안 둔다